리오나 이거 먹어봐 체리 체리? 우와 이거 리모가 보내준 거래 먹어봐봐 맛있대 우와 체리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맛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섞여있어 엄청 상큼한 맛이야 이거 이모가 보내줬으니까 나중에 이모 만나면 고맙습니다 해 엄마 이 체리 엄청 맛있어 맛있지? 엄마는 시다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리온이는 체리 처음 먹어보니? 체리라고는 그 후르츠 칵테일 안에 있는 것밖에 안 먹어봤는데 아 그 통조림에 있는 거? 그거는 체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체리야 이게 진짜 체리야? 우와 나 이렇게 맛있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그래 리온이 다 먹어 응? 이거 다 먹어? 많이 먹어라? 저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는 한자리에서 다 먹을 순 없지 오바키 누나 오기 전에 내가 다 숨겨놔야겠다 응? 어디다 숨기지? 아! 여기다가 살짝 숨겨놔야겠다 아무도 못 찾겠지? 깜짝같아 비닐 보너지로 여기다 숨겼어 아!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되겠지? 아! 이 체리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야겠다 찾는 즉시 드시오 이 체리 예쁘지?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얌얌 이제 아무도 못 찾겠지? 재밌다? 깨끗깨 태꽌더군 갔다 와서 하나씩 찾아 먹어야지 아! 태꽌더군 늦게겠다 빨리 가야겠다 오! 저 위에 맞았다! 잘 쏘지? 키키키키 오비키 뭐야? 오비키잖아? 오! 박세인이네 야! 너 그 장난감 총? 쏠질이나 아냐? 나 굉장히 잘 쏘지 나 명사수야 명사수? 나는 저 날아다니는 새도 맞출 수 있어 날아가는 새도 맞춘대 비웃어? 그럼 대결 한 판 하던가 우리 집에 사격판 있는데 대결 한 판 할래? 사격판? 날도 더운데 실내에서 사격 좋지 우리 크게 걸고 내기 할까? 크게 걸고 내가 지면 여기 있는 말랑이 다 건다 오! 그래! 내가 지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다 건다 그래! 말랑이 걸고 해 야! 좀 따 오리지 마라 그래! 나도 집에서 장비 정비하고 너네 집 간다 딱 기다려!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마 아! 도망은 무슨! 갖고 있는 말랑이 다 뺏어버릴 거야 어? 오비키 친구 오는 소리다 어? 문이 열려있네? 내가 오는 줄 알고 미리 열어놨나 보지? 야! 오비키! 오비키? 야! 오비키! 오비키 아무도 없어? 뭐야? 헉! 비밀 보물 지도? 헉! 한다는 게임이 이건가 보지? 총싸움으로는 안 될 것 같나 봐? 하하하하하하 숨지 말고 나와 오비키!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! 비겁하게 숨어서 게임하자 이거지? 헉! 다 찾아주지 까짓 거! 보물 찾기! 어디 보자! 여기가 싱크대고 냉장고 식탁? 그렇다면 식탁이 휴지인가? 이 안에 있단 말이야? 어? 여기 있잖아? 봤지 오비키? 아주 놀랬을 거다 어? 근데 여기 찾는 즉시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? 룰인가 보지? 헉! 그래! 룰도 잘 지켜서 너가 찍소리 못하게 해 주지! 으하하하하하 체리 오랜만에 먹어보네? 음! 맛있잖아? 다음 것도 다 찾아주지!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악! 으음! 이거? 저기다! 으아오â 찾았다! 야외 interpretively 다음은.. 이거다! 어? 어 Olha 어? 여깄지 않아? 어? 그럼 다 찾았다! 찾는 즉시 드시오 아 다 뜯었다 만세 오 박세인 뭐야 오비키 너가 숨긴 게 아니야 체리 체리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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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체리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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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아 박세인 안해 도움을 찾기 지도가 있으니까 아잇 내가 도움을 지도를 여기다 놨네 에잇 어 여기 또 내 체리 어딨어 아잇 여기 있는 내 체리도 어딨어 범인 누구야 박세인 누나 누나가 내 체리 먹었지 체리? 나 체리 보지도 못했어 어 근데 왜 입에 빨간색 묻어있어 내 체리 먹었잖아 이거 체리 아니거든 이거 내가 입술 깍게 물어서 피가 나는 거야 아 박세인 누나가 내 체리 먹었어 내 체리 그래 내가 체리 먹었다 여기 찾으라고 해놓고 보는 즉시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먹었지 내 체리 야 여기 한 박스 더 있네 오리온 이거 먹으면 돼 어 한 박스 더 있어? 우와 체리다 야 박세인 진짜 게임 시작하자 좋지 이제 진짜 게임 시작하는 거야 다음 화에서 사격 게임 누가 이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이길 것 같지? 나한테부터 그게 답이야 너 내 사격실력을 못 봐서 그래 웃기는데 맞죠? 제 사격실력 봤죠? 누가 길고 짧은지 대보자 그래 아무튼 나는 체리 보물찾기 게임하기 제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수요 교학 선물로 신뒬 숙에